이제 사람을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 이런 경험을 아마 조직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이 계실 겁니다 이게 아마 전당대의 이슈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양인데 오늘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는 네 사람이 지금 나온 상태니까 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근희 여사 문제를 읽고 씹었다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집권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총선 기간 중 가장 민감했던 이슈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걸 김근희 여사께서 다 하겠다는 문자에 어떻게 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공적 사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원희룡 후보가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공적인 것 사적인 것 선거 전략적인 것 이런 부분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 피드백은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여사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드백을 완전히 깔아 뭉개 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고 또 이 양반이 지금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을 하거나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최근 몇 번은 그전에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최근 몇 번을 보게 되면 공정과 거리가 참 멉니다 어떤 세력에 의해가지고 당심이나 민심과 관계없이 특정인을 당대표로 옹립하는 선거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촉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대상이 가장 유력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공적 사적 관계를 들이대더니 이번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이 공적 사적인 이야기를 백 번 떠들더라도 공적 사적인 관계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절친한 사회고 절친한 사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을 다 제쳐놓고 한동훈 씨를 최척근 중에 하나님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거지 않습니까 인간적 예의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냥 배신자와 배반자 그냥 조작 사기 이런 게 그냥 너무나 이름들 그냥 그냥 인간관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아주 친절머리가 납니다 자주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 그냥 후기 조선사람들이란 생각이 나타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발견하기는 힘들고 후기 조선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윤 대통령한테 잘잘못을 제가 자주 따지고 윤 대통령을 질타고 나무라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호불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거나 대통령이 선택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도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의 인간적인 호불호나 인물에 대한 평은 전혀 아닌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야기인 겁니다 그럴 수 있냐 제가 동갑내기 이름 대통령 입장에 생각할 때 기가 찰 거라고요 이거는 법을 한 사람이니까 공적인 관계가 어떻고 사적인 관계가 어떻고 동료 시민 여러분 동료 국민 여러분 그런 건 다 좋은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분을 보면 사람 전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호응했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고 당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후보들이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인식으로 당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보나 마나입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공적 사적인 것을 다 떠나서 도리와 예의가 먼저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이런 연배가 좀 있고 세상 맛을 좀 다 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적인 사적인 관계를 다 떠나서 인간적인 도리와 예의가 아니고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겠냐 그러니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 씨를 만들려고는 하겠습니까 난장판을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도 이런 뭘 추정합니까 여기서도 여기서 저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네 사람 가운데 가장 만들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씨를 만들면 대통령까지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저각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한동훈 씨를 당대표에 만들어내야 할 그 동네 사람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대통령을 쫓아내기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관전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대통령을 몰아내기에 가장 좋은 사람을 만들어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거 결과를 주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누구를 선택할까요 누구 누구를 선택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뿅 이렇게 하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가장 몰아놓는 일에 협조할 사람을 선택 안 하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자 간의 연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습니다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돌파구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벌써 이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는 그래도 정치판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개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이제 검정의 이통이 된 사람들이죠 물론 선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또 현직 정치인이라고 하니까 그 문제에 손을 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문장 하나라도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판단적이 미숙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제 의정 갈등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 이것도 보게 되면 정책을 펼고 완장을 차고 권력을 진 사람들이 의대생 입장 전공의 입장 젊은 의대생이나 전공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이렇게 무리한 조치가 나오기에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하든 지도자가 되든 아버지가 되든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으면 비용이나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 개론 생활에서 완전히 구조적으로 두 사람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개론 생활에도 성공적인 여러분들 개론이라는 거가 상대방 입장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풀릴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최태훈 회장의 이심 이혼 소송 판결문 전문을 다 이름들 꼼꼼히 읽었습니다 학술 논문 읽는 것처럼 그 가운데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읽었던 것은 개론 생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읽었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자주 떠오르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젊고 똑똑하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죠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들 문자메시지를 완전히 읽고 씹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극단적인 엘리트의식을 가진 사람이구나 상대방 입장은 전혀 배를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 똑똑이들 이런 보지 않습니까 똑똑이들 세상에 그게 여러분들은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자기식들로 가는 겁니다 우리 전당대회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전당대회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2021년 6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붙었을 때는 나경원 후보가 결과에 승복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ARS는 정상인 같은데 정상인데 나경원이 압승을 했는데 모바일 투표가 어떻게 이준석이 압승하냐 표본수가 3만 개 10만 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숫자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여러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나라와 백성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모바일 투표 결과를 조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거의 조선이 된 겁니다 조선이 제 이야기를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많겠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오늘 윤상연 후보 대통령 부인이 자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하여 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대로 다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소위 읽고 씹었다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영부인과 사적 방식으로 공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그랬다는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의 전환입니다 결국에는 신뢰가 없다는 방정입니다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몰아하는데 가장 좋은 후보인 거죠 가장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옹립하고 싶은 후보지 않습니까 때때로 되겠죠 다 자업자득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발언들을 하시겠지만 원희룡 후보나 나경훈 후보나 윤상인 후보가 그래도 이제 정치판에서 다 여러분들 짠밥을 먹은 사람들이고 연령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좀 인간적인 도리나 예의 같은 것을 이렇게 지적한 걸 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네요 아무튼 네 분이 공정경선 서약식에 참석했는데 이 공정경선은 비방이나 폭로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선거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돼가지고 이번에는 선거 결과 나오면 숨기지 말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ARS 투표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모바일 투표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표본수는 어떤지 이런 것을 다 공개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실망감을 주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믿을 게 못되죠 아마 지금 정도는 윤 대통령께서 야 한동훈이 네가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하고 그런 대통령실이 이제 계속 삐끗거리겠죠 자 여러분 오늘 한국이란 나라